구독자였다가 제자가 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겠지 네 있는데 그 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못 모르고 달려들어서 이제 하시다가 잘 나갔어요 한 1, 2년 정도 막 잘 불리다가 탕 안 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너무 많지 네 봤는데 그런 경우 왜 그런지 선생님 봤을 때 분명히 제자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제자님들은 앞으로 좀 오지 마세요 나는 제자들 오면은 상담료도 안 받거든 같은 제자끼리 무슨 상담료를 받아 그러니까 상담료 안 받는다고 괜히 또 덜컥 덜컥 오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서 한번 꼭 좀 해봐요 잘 나가던 잘 부리던 제자들이 애동들이 뭐 1년차 2년차 3년차 달달이 매달 구슬 2, 3개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손님도 안 오고 갑자기 손님이 안 오니까 당연히 일도 없겠지 그거는 간단해 그거는 간단해 이거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구슬해 구슬한다는 거는 그 집 어떤 가중에 뭐 남편쪽 여자쪽 아내쪽까지 모든 조상들을 오라고 해서 한진 거를 풀어주는 게 조상거리인데 거기서 한 사람을 못 푸는 거지 누군가 정말 한이 진 사람을 못 풀어낸 거야 그건 선생들 책임이지 조상거리를 하고 조상을 풀어주는 무당들의 책임인데 다 완벽하게 풀 수는 없겠지 부탄번으로 해가지고 그 집 조상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정말 거기서 이렇게 한을 지고 있는 양반들이 있으면은 그 조상들이 어디로 오냐면은 내 집 문 앞에 와 있는 거야 누구나 자기 안 알아달라 이러지 자기가 안 풀어줬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 씨네 뭐 이 씨네 양이 부처 일을 하고 그 다음번엔 뭐 박 씨네 또 김 씨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자기 신도가 제가 집이 됐으니까 알 거란 말이지 그런 식으로 구십 몇 개 하다가 못 풀린 집들이 하나씩 생기면은 거기들이 내 법당 앞에 문 앞에 와 있는 거지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새로 오른 손님도 못 들어오게 맞고 답답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자도 제자는 당연히 몰라 선생님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캐치를 못 해주고 그러면 둘 다 다 힘든 거거든 방법은 딱 하나 예를 들어서 굿을 뭐 이달 5월에 뭐 한 서너 개 했다 아니 지난달에 한 서너 개를 했는데 이달에는 손님도 없고 꽉 막힌 것 같다 되게 답답하다 그러면은 굿을 세 개 했던 집에 각 집에 조상들 몫으로 옷을 몇 벌씩 더 준비해 음 조상 옷을 몇 번씩 더 준비해서 자기 인근에 사는 선앙당 선앙당에 있으면 선앙당에 가고 아님 자기가 다니는 굿당 선앙당에다가 올려놓고 제자가 아무것도 모른다 몰라서 한진 거 못 풀어드렸으니까 첫 번째 뭐 4월달에 4월 5일날 붙였던 뭐 김씨가 중 이씨가 중 조상님들 한진 거 좀 풀고 가시고 또 뭐 5월 뭐 10날 또 붙였던 뭐 황씨 박씨다 그럼 거기도 옷 몇 벌 준비해서 거기도 풀고 가시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최근 들어 붙였던 집들 조상 옷들을 사 갖고 가서 그 선앙당에다 올려놓고 팥떡 좀 찌고 막걸리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로 해서 풀고 집에 와서 권립에서 꼭 다시 한번 풀어내 권립에 와가지고 권립 신령님들한테 며칠날 붙였던 뭐 김씨 박씨 며칠날 붙였던 황씨 박씨 뭐 또 며칠날 했더니 다 풀고 들어왔으니까 권립 앞에 있지 말고 다들 가시라고 보내주시라고 하고 추건 정도만 해 그러면 바로 열려 우리가 조상은 남의 집 조상을 풀어주고 한을 풀어주고 남의 집 신을 갖다 대우하는 일이 부신데 조상 중에 엉켜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애들은 내 집 앞에 와서 문을 막는다는 거 그래서 제자가 답답해지는 거 꼭 선앙에 가서 자기가 일했던 제갓집들 조상 옷을 몇 번씩 준비해 몇 벌씩만 한 서너 벌씩만 준비해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받아가시라고 제자가 몰라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받아가시라고 그렇게 해도 바로 열려고요 알겠습니다 난 일반이라서 필요 없잖아요 전혀 필요 없지 나 includes 아이 уть Safety 시 Beni ciones permet из connais inery 타